사진출첩,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주산 적색종룡과 추출물에서 다각적인 생리월성 효과가 확인되어 화장품 및 건강식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적색종룡과는 2020년부터 제주에서 본격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현재의 양열계 농가에서 사멕타르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주로 생과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다소 심심한 맛 덕분에 단맛을 피하는 소비자나 건강을 고려한 환자들이 선호하는 과일로 자리잡고 있다. 적색종룡과 의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과육과과 피해서 미백항비만 항산화 등의 다양한 생리월성 효과가 입증되었다. 특히 과육추출물은 피부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효소인 티로신화아제의 활성을 44% 억제하며 지방세폰의 지방축적을 24%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항비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과피 추출물은 반일산 대비 4배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자랑하며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폴리페놀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및 노화를 억제하는 중요한 항산화 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연구 결과는 2024년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에서 공식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주산 적색종룡과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앞으로 용과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제주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진출첩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함으로써 소비 촉진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향후기능성 성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에서 재배된 적색종룡과의 미백항비만 항산화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향후 화장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건강한 선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주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색용룡과는 제주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다양한 생리월성 효과를 지닌 기능성과 일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의 소비 확대와 더불어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제주농가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